안녕하세요 자연주의정신의학의 닥터토마토 입니다. 오늘 들려 드릴 강의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뇌전증의 비밀 시간이에요 6번째 강의인데 6회 7회 2차례에 걸쳐서 롤란딕 뇌전증 롤란딕 뇌전증에 대하여 알려드릴 거에요 6회는 롤란딕 뇌전증의 자연경과 이게 장기적으로 나을병인지 안나을병인지를 알려 드릴 거고요 7회는 롤란딕 뇌전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연속으로 알려 드릴 겁니다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을 거에요. 롤란딕 뇌전증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글도 쓰고 칼럼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인식들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강의에요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롤란딕 뇌전증 치료율이 100% 라고요 어떻게 치료율이 100%에요 100% 100% 좋아진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이렇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롤란딕 뇌전증 롤란딕 뇌전증 옛날에 간지라고 하는 무서운 뇌인데 이게 100% 치료된다고 어떻게 치료 돼 이게 그리고 두번째 부재료는 롤란딕 뇌전증의 항경연제 양학 뇌전증 약이죠 치료 효능이 전혀 없다 이게 치료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먹을 필요도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드릴 거에요 왜 그런지 제가 차곡차곡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간단하게 해볼게요 롤란딕 뇌전증은 100% 자연치료된다 이걸 인식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롤란딕 뇌전증이란 진단을 받으면 엄마가 가슴이 무너진다 내 아이가 뇌전증이에요 뇌전증이 아이가 격려네요 가슴이 아픈건 이해가 되지만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부모님들은 천만다행이다 아이가 롤란딕 뇌전증이니까 천만다행이다 애가 좋아지겠네 이거 100% 좋아진데 이거 100% 좋아집니다 이게 만약에 좋아지지않으면 의사가 오진한거에요 롤란딕 뇌전증이라는 범죄에서 나오면 이건 뇌파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100%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 좌절하고 막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좋아질텐데 해피엔딩인데 왜 그래요 이게 제가 너무 답답한게 인터넷 환호의 카페를 가면 넘쳐나는 글들이 다 잘못된 인식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롤란딕 뇌전증이라고 진단받았어요 치료가 안되면 어떡하죠 치료되신 분들이 있나요 이런식의 글들이 넘쳐나요 혹시 치료가 된 분들 완치가 된 분들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치료된 사람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환호에 들어가서 우리가 치료가 안되면 어떡하나요 이런거 하소연하면서 있더라구요 롤란딕 진단받은 다음에 그러면서 또 이런 걱정이에요 우리 애인데 경련할 때마다 내가 손상이 가요 이거 어떻게 하죠 롤란딕 뇌전증이랑 진단받은 다음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왜 이런 불행이 내 아이한테 왔나요 나한테 왜 이런 몹쓸 일이 생기나요 애가 치료만 안되면 어떡하나요 평생 가면 어떡할까요 이런 걱정들이 넘쳐나는데 이거 다 잘못된 인식이에요 명확히 말씀드려요 100% 좋아져요 그 다음에 경련해도 별 이상 없어요 뇌손상 안가요 이거 제가 한의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합의된 내용이에요 논문으로 입진된 내용이에요 이 환호에서 이런 인식이 생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의료 현장에서 위협 진료나 협박 진료가 되게 만연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좁은 의견으로 추정을 안 되면 이런 얘기 흔히 하거든요 약 안 먹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의사가 약 먹으라고 그런 걸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되게 쉬운 멘트에요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쉽게 쉽게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에서 듣는 뉘앙스는 약 안 먹으면 심해지는구나 심해지면 또 이상해지는구나 이런 식의 인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게 그 잘못된 인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게 롤란딩 내전증이 100% 완치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요 논문들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발표됐어요 이게 과거에는 제가 이제 그 내전증을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롤란딩 내전증은 양성 내전증으로 예우가 매우 좋다 예우가 매우 좋다 대체로 좋아진다 대체로 좋아진다 근데 몇 퍼센트가 얼마가 몇 석까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대체로 14세 이후로 만 13세 정도 이후로 전후로 대체로 다 좋아진다 근데 대체로 다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만 13세였다고 제가 롤란딩 내전증 진단받고 나서 만 13세가 넘어가서 또 있는 애를 간혹 봤는데 저도 좌절하고 제가 설득하고 뭐 이렇게 고민 부모님들 힘들어 했던 진료 경험이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장기 추적을 해보니까 100% 완치가 되는 논문이 국내에서만 제가 본 것만 두 차례 나왔어요 하나는 분당 서울대 논문이고 또 하나는 인천인가 부천에서 병원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순천형병원이었는지 성모병원이었는지 거기서도 추적조사 했더니 100% 좋아지더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분당 서울대 논문이 상당히 양호한 논문이죠 좋은 논문이에요 18년도 발표했는데 영문 제목이 쭉 있는데 이 빨간 글씨 보면 돼요 양성간질로 알려진 롤란딩간질에서 간질파로 알려진 극서파의 소실이 언제쯤 이루어지는가 에 대한 연도 보고는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 말이 복잡하죠 한마디 말하면 롤란딩 내전증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뇌파가 언제 간질파가 싹 없어지고 깨끗해지는지 추적조사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평균 나이가 12.9세 즉 만 12세 정도의 평균이에요 평균 그 전후로 해서 몇 년씩 가겠죠 이때 되면 평균 이때 되면 대부분 뇌파가 깨끗해지고 정상이 되더라 정상으로 완전 치료가 되는데 아주 늦은 경우라도 만 17세 이전에는 뇌파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아주 늦은 경우라도 그런 통계를 쭉 보면 거의 다 100% 즉 롤란딩 내전증은 자유노전경과 100%로 명확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좋은 건 알았는데 몇 퍼센트인지 장기 추적이라는 논문들이 없었기 때문에 명확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노안 논문들은 다 100% 100% 그래서 이게 단 이제 빨리 되는 애도 있지만 늦으면 만 17세까지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롤란딩 내전증이랑 진단받으면 아 이건 100% 자연치료 돼 100% 좋아하죠 100% 안치대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경련 해도 큰 문제 없어 뇌선상 안가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서울대 논문이요 뭐 한경련질 먹어서 치료한 애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한경련질 전혀 안 먹는 애들도 추적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다 좋아지더라요 양약을 안 먹는 애도 좋아지더라요 이게 그냥 걔만 냅둬도 좋아져요 빨리 좋아지고 늦게 내려지고 차이는 있지만 그냥 100% 좋아져요 홀쓸팔 일이 없어요 엄마 아빠들 이 제발 롤란딕 내전증이란 진단을 받고 나면 좌절할 게 아니라 아우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격렬하는 거 보면 아우 이걸 어떻게 하나 평생 감았지 이렇게 좌절할 게 아니라 아우 이놈 좀 고생스럽네 이 정도로 안타까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롤란딕 내전증이 한경련질 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보세요 약을 왜 먹어요 왜 이게 냅둬도 좋아지는데 냅둬도 좋아진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좋아진단 말이야 치료가 된단 말이야 자연치료가 된다고 몇 프로 100% 그럼 약을 왜 먹이는 거야 치료가 되는 건데 자 보세요 한우에도 보면 또 카페에 보면 잘못된 정보가 넘치거든요 약을 안 먹으면 점점 더 심해져요 아니요 약을 안 먹어도 좋아져요 약을 먹어야 뇌선상이 막아진다 아니요 약을 안 먹고요 격렴 몇 차례 막 해도 100% 좋아져요 그 논문이 확인한 건 약을 안 먹고 격렴 몇 차례 막 해도 애가 결국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롤란딕 내전증으로 격렴을 해도 내 손상 안 가요 롤란딕 내전증으로 격렴을 해도 아이는 완치가 돼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롤란딕 내전증 진단이 내려지면 진료 지침이 임상간질학이라는 전문의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양성연구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려줄 거 뭐라냐 이거 100% 좋아집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둘째 양성연구에 대해서 환경연제 복용에 대해서 부모에게 선택하게 할 것 무조건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먹을지 안 먹을지 부모님이 결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코미디예요 아니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 의사가 결정하지 무슨 부모가 결정하게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의학적으로 먹을 필요를 갖다가 없는 거예요 별로 먹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선택하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먹을 필요는 별로 없지만 부모가 불안해하는 경우 먹어야 할 수도 있다 아니 부모가 불안해하는데 왜 애한테 환경연제를 먹어요 부모한테 안정제를 먹여야지 이런 식의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롤란딩 내전증은 진단하면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약을 먹을 필요 없는데 아이가 좋아진다는 걸 명확히 알려줘라 그리고 정말로 먹을지 안 먹을지 정말 불안하면 부모가 먹을 걸 선택하게 해라 이런 얘기야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으면 안 먹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정확하게 진료를 하려면 어머님의 부모님이 롤란딩 내전증 같고 불안해하는 공포감을 없애는 게 진료의 출발점이에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공포감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란딩 내전증에 환경연제를 복용해야 될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뇌손상 위험이 있는 경우인데 전신발자국이 10분 이상 한 거 대발자국이 10분 이상 한다면 여러분들은 롤란딩 내전증에도 환경제 먹여야 될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체적 부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낮에 대발자국이 반복돼서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두 가지라면 롤란딩 내전증이라도 환경제를 먹이는 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이 얘기는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먹일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즉 롤란딩 내전증을 진단 받은다면 우리 아이가 하는 경련이 위험한 양상으로 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저희가 보는 한 거의 없어요 거의 드물어요 즉 롤란딩 내전증이 환경제는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혹 의사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래도 먹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그 대발자국을 몇 번 하면 처방을 하려고 들어요 요즘 이제 서울대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롤란딩 내전증에서도 점점 환경제국을 처방하지 않는 게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이 과거 습관에 의해서 환경제를 자꾸 처방하시는데 그때 근거가 이런 거예요 대발자국을 몇 번 하면 처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근거로 되는 게 대발자국을 몇 번 하면 내 손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근거도 억약하고요 타당성도 매우 적은 주장입니다 이거 의미 없는 주장이에요 명확해요 성장기 어린이의 단기간 대발자국은 뇌손상이 위험이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롤란딩 내전증은 격년에도 뇌손상 안 가요 그리고 시간 짧게 하면 아무 걱정 없으세요 다시 한번 결론합니다 부분 발작은 낮에 부분 발작으로 한다면 낮에 빈번해서 학교 생활에 지장이 간다면 이러면 먹어요 낮에 학교에서 팔을 갔다가 한다든지 얼굴이 계속 돌아가서 애들한테 막 손가락질 당해서 힘든 경우라면 먹일 걸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발자국을 수면 중에도 10분 넘어가서 응급상황이 된다면 이런 경우 먹는데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나머지는 먹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롤란딩 뇌전증 100% 자연치료됩니다 100% 치료된다고 논문에서 이미 확인됐어요 롤란딩 뇌전증이라고 진단받으면 뇌손상 안 가요 안 갑니다 10분 이상 넘어가지 않느냐 20분 이상 넘어가지 않느냐 안 가요 환경뇌전 먹여야 될 이유 없습니다 뇌전증에 의해서도 롤란딩 뇌전증이라고 진단받으면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돼요 우리 아이 완치되겠구나 정말 완치되네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롤란딩 뇌전증의 자연치료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치료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강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